티아라의 데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티아라는 데뷔곡 거짓말을 시작으로 초신성과 티아라가 함께 부른 TTL 등이 크게 히트하며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. 이후 2009년, 첫 정규앨범 보핍 보핍이 초대박 히트를 치며 큰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. 2010년 1월에는 처음처럼, 2월에는 너 때문에 미쳐로 연달아 히트를 치며 큰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. 2010년, 새 멤버 유화영을 영입해 7인조로 재편된 티아라는 11월 2집 발매에 앞서 타이틀곡 중 하나인 웨이러니를 싱글 발매해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. 그 후 2011년 6월, 복고풍의 롤리폴리로 컴백해 주가 급등. 당시 신곡 롤리폴리는 대중적이고 친근한 모습으로 큰 인기를 끌며 엄청난 성과를 이뤘습니다. 2012년에는 러비더비에 이어 같은 해 새 멤버 아름과 다니를 영입해 7월 8인조로 재편. 그 후 서정적인 댄스팝 데이바이데이로 컴백해 음원차트 올킬. 이후 데뷔 3년 만에 팬클럽 퀸즈를 창단하며 정성기를 이어나갔습니다. 하지만 그룹 내 불화로 인해 화영이 탈퇴하며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는 한순간 저 밑으로. 화영의 탈퇴 후 7인조로 재편된 티아라는 그 후 섹시러브, 넘버나인, 나어떠케, 슈가프리, 완전 미쳤네 등 메가톤급 히트를 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. 그러나 2017년 12월, 티아라 멤버들은 소속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며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. 그 후 각자 개인 활동을 이어오다 드디어 4년 만에 새 앨범으로 컴백하게 됐습니다. 5년 만에 새 앨범으로 컴백하게 됐습니다.